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희입니다. 자 지금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대회와 오브랩된다 그럴까 그때 상황이 지금 염려되는 분위기입니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윤 대통령이 왜 이렇게 엄한 모습으로 통상 1국의 대통령이라면요. 상대가 누가 되든 온화하고 부드러운 미소로 상대를 응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예법일 수도 있고요. 통치술일 수도 있어요. 화가 날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거는 화난 얼굴을 짓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기본교육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용안이라고 하잖아요. 왕에게 쓰는 용어이긴 하지만 대통령에게도 그에 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대표를 마주하고 지금 대통령이 짓는 저 표정 누가 보더라도 저건 엄한 모습이죠. 뭔가 정식하고 뭔가 말을 하는 겁니다. 단판 짓는 같은 그런 분위기도 들고요. 이게 과연 1국의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걸로 윤 대통령을 또 까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언론 중에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언론이 많아요. 대체로 언론은 윤 대통령에게 비우호적입니다. 한두 번 대표에게 적어도 이상한 만큼은 한두 번 대표를 중심으로 이렇게 논평을 한다고 할까 우호적인 어떤 그런 보도를 하거나 평론을 하죠. 그런데 그게 과연 옳으냐라는 겁니다. 그게 과연 옳으냐 한두 번 대표가 지금 처한 상황을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일단 건너뛰고 말이죠. 드디어 지금 올 게 왔습니다. 이런 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가깝게 마주보는 이재명 한동훈 이거는 이미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진이 될 것 같아요. 서로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만 더 다가가게 되면 옛날에 그 유명한 유승민하고 김무성이 서로 뽀뽀하는 사진이 있죠. 정말 추한 사진이죠. 추한 모습이고 아 못 볼 걸 봤다라는 기분이 들었는데 그것에 비견되는 상황이 지금 나올 수도 있겠어요. 이런 식이면. 너무 이 사람들 이 둘이 지금 관계가 좋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만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 가니까 문자도 서로 주고받는다 그러는데요. 이것도 정말 있을 수가 있지만 너무도 특이한 케이스죠. 그리고 여야 대표회담이라 그러죠. 그게 지난번 대표회담 할 때가 십 수년 만에 처음 열린 대표회담인데 이게 또 열잖아요. 아마 2차 3차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표회담이 아니다 라고 봐야 되고요. 결국에는 이들이 공동의 목표물 공동의 적으로 지금 잡아놓고 있는 게 용산입니다. 용산.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드디어 이런 게 나왔습니다. 형과 형순양. 국민의 양.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편이라면 용김 부부와 단호히 결별하십시오. 부디 좋은 선택을 응원하겠습니다. 한동훈 파이팅. 조국 혁신당. 자 어떻습니까. 더 제가 부연 설명이 필요 없겠죠. 이번 이 시간에는 제가 논평을 한다기보다는요. 좀 짧게 널리 알릴 목적으로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현재 한동훈은요. 이재명 그리고 조국과 한편 먹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대는 용산입니다. 용산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결국 여건 주류가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많이 떨어져 나왔어요. 63% 중에 한 절반은 떨어져 나왔다고 봅니다. 저 같은 사람도 벌써 이렇게 돌았었는데 많이 돌았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가는 길이 다르면 당연히 돌아서는 겁니다.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는 맹목적으로 그 외피만 보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 사람들이 한동훈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뭘 알겠습니까. 지나온 과정을 꼼꼼히 살펴봤겠어요. 한동훈이 검사로서 했던 일을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유명 기업인들을 감옥에 보낸 주인공. 그리고 이민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주인공이 또 한동훈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 밖에 많습니다. 등등등. 그 집안의 이야기들. 그리고 처가의 이야기. 엄청난 이야기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야권 입장에서는 한동훈 은 쉬운 상대입니다. 이미 그렇게 다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으로 이긴다는 것은 망상에 가깝다. 망상에. 그래서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한없이 믿어온 존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치 후배가 된 거죠. 심지어는 정치 코치를 한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한동훈이 이재명으로부터 코치 받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퍼지고 있어요. 거기다 급기야 한동훈 탄핵하겠다고 한동훈을 특검 하겠다라고 했던 인물이죠. 바로 이 조국. 조국이가 한동훈 특검론은 언제부터 싹 걷어들이고요. 오히려 한동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잘해라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사실상요. 여당의 간판만 들고 있을 뿐이지 속은 여당이 아닌 거죠. 윤 대통령과는 완전히 이제 루비콘강을 건너다라고 할 정도로 멀어졌고요. 이제 뭘 하는지 지켜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요.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한들 성공할 수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보수 차기 주자 중에 지지율 1위거든요. 1위 이건데 당분간은 1위를 계속 할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지금 몸집이 작아지고 있잖아요. 저렇게 하는데도 지지율이 붙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특히나 이렇게 되면 보수 지지자 중에 어쩌면 역선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될지도 몰라요. 유승민 저리 가라. 유승민 저리 가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진짜 핵심 지지층 안에서는 계속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요. 드디어 대악마 혹은 한동훈을 대체할 수 있는 카드가 나올 겁니다. 그게 누군지는 아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어떤 경쟁을 통해서 누군가는 솟아오릅니다. 그 사람으로 대꾼이 가도록 힘을 모아야 되겠죠. 한동훈 대표는 제가 몇 번 강권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퇴를 빨리 할 수 좋습니다. 제대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여권하고 맞지 않아요. 국민의힘과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 그리고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은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도 대부분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부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주력이 아니에요. 어디서 굴러왔거나 평소에 정치화는 잘 모르던 사람들이 한동훈의 외피를 보고 지금 온 것이다. 그런데 그 외피도 지금 많은 위장막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이야기가 지금 파다합니다. 그거 다 벗겨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도 지금 떠들고 있고 그리고 그 집안의 이야기, 그 처가의 이야기 이런 것들 절대 커버가 안 됩니다. 한동훈은 저런 약점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 이재명하고 손을 잡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공격이 없잖아요. 한동훈에 대한 공격이 아무것도 없어. 조국도 한동훈 안 때려 이제. 분명히 한동훈을 그냥 너도 당해봐라. 우리 딸도 당했는데 네 딸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특검을 먹이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뭐 말도 안 꺼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동훈을 일종의 지렛대 삼는다 할까 아니면 대리전 만드는 거죠. 자기가 직접 해보니까 여야 전선이 만들어지니까 어려워지거든요. 한동훈은 여여 싸움을 붙이는 거잖아요. 여당 안에서 내부 분열을 이렇게 촉진시키면서 그야말로 국민의힘 혹은 여권 보수 전체를 쪼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일석이조, 삼조가 되겠죠. 이재명이 약간 뒤로 빠진 상태에서 한동훈을 지금 밀고 있는 겁니다. 대신 싸우라 이미 얘기죠. 그래서 한동훈이 지금 이리대로 가면 이재명의 푸들, 이재명의 애완견, 이재명의 키든 카드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면 한동훈이 아님을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실기하지 말고 빨리 사퇴하세요. 그리고 한 1년간 모습을 감춘 뒤에 그때 세상이 원하면 그때 다시 나와야 된다. 그것도 대통령 같은 것은 어림도 없고 국회의원 선거 한번 해봐야 됩니다. 거기서 과연 되는지. 그런데서 한번 기초를 다지면서 올라와야 된다. 지금 보니까 콘텐츠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국가 경영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스케일이 아니에요. 스케일이. 일단 더 키워와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 경력을 좀 쌓는다거나 여러 가지 예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어쨌거나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요. 본격적으로 한동훈 사퇴 운동도 지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제가 어느 시점부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논평을 안 했어요. 한 한 달간. 그게 일종의 제가 이제 성숙기인데요. 한동훈이 변했다라는 걸 아니다. 원래 말했던 약속했던 길로 안 가고 있다라는 걸 제가 그때 캐치했고요. 그 어느 시점부터 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을 시작했고 이제 스탠스를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를 지지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다른 데로 가면 하시라도 저는 떠난다 그랬습니다. 저는 딸랑이가 아니에요. 누구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국가 그리고 국민 그리고 애국 보수 자유 이쪽 그러면서 역사를 바로 채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고요. 그런 논평인데 한동훈 대표는 저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정권을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정말로 보수에서 내세울 수 있는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되고요.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을 이기지 못해요. 저 카드로는 택도 없습니다. 일찌감치 접고 새로운 선수를 찾아야 됩니다. 즉, 지금 10대, 20대들, 30대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율을 보십시오. 나오는 거. 20대들, 10대들 지지율은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확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튼요. 이야기 또 길게 하면 또 길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금 어쨌거나 외형적으로는 한시적으로 일종의 연합군을, 동맹군을 형성했습니다. 이재명 조국하고요. 거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운 용산을 중심으로 한 이 세력과 일대의 회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PD 김진희였습니다.